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저는 메이저리그를 보기 시작하고 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9위의 투수들이 1998년 케빈 브라운,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2015년 제이크 아리에타였습니다. 99페드로를 00페드로보다 높게 치는 이유는 물론 페드로가 2000년에 평균자책점 1.74를 기록하긴 했지만 9위는 1999년이 더 압도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2명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반면 2015년 아리에타가 던졌던 공들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리에타는 2015년 8월 31일 다저스를 상대로 일본 랜 노이터를 달성하면서 마지막 세타자를 포함한 12개의 삼진을 잡아낸 바 있습니다. 9회 아우칸투 3개가 모두 삼진인 노이터는 1965년 샌디코펙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무게가 27kg에 달한 다저스타디움의 투스판을 뽑아 아리에타에게 배달시켜주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아리에타를 어니터블로 만들었던 공은 정말 뱀처럼 휘어져 들어왔던 95마일 싱커와 함께 90마일 커터였는데요. 아리에타의 커터는 그 움직임이 마치 슬라이더 같았습니다. 이에 슬라이더처럼 변하는 커터 혹은 커터처럼 빠른 슬라이더라는 의미에서 아리에타의 커터에는 슬러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의 아리에타가 던진 슬러터의 최고 구속은 95.5마일 시속 154km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메이저리그 개막전 월드시리즈 우승팀 켄자시티와 준우승팀 매치 간의 대결에서 매치의 개막전 선발투수로 나선 노아 신더가드는 켄드리스 모랄레스를 상대로 던진 3개의 슬라이더가 95마일, 93마일, 93마일이 찍히게 됩니다. 그날 신더가드가 던진 슬라이더의 평균구속은 92.4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더가드가 그날 보여준 속도의 슬라이더를 1년 내내 던진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제이콥 디그롬입니다. 디그롬은 지난해 포심 평균구속이 96.9마일 슬라이더가 92.5마일이었는데요. 올해는 개막전에서 포심 98.2마일 슬라이더 93.1마일을 기록하더니 다음 경기에서 포심 98.9마일, 슬라이더 93.9마일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포심 98.9마일, 슬라이더 92.8마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디그롬은 평균 99마일 159km 포심과 평균 93마일 150km 슬라이더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리에타의 슬러터가 커터로 표기된 반면 그보다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디그롬의 슬라이더는 슬라이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팬그래프가 구속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빠른 패스트볼을 기록한 규정 이닝 투수는 2016년 노아신더가 대 98.0마일 슬라이더는 지난해 디그롬이 기록한 91.2마일인데요. 올해 디그롬이 두 기록을 모두 갈아칠 기세입니다. 재밌는 건 2002년 이후 슬라이더 평균 구속 상위 8명 중 2017년 스트라스버그를 제외한 7명이 모두 매츠 투수들이라는 건데요. 이는 매츠의 투수 코치였던 댄 워든이 슬러터 또는 빠른 슬라이더의 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든에게서 빠른 슬라이더를 배운 매츠의 젊은 투수들은 모두 부상에 시달렸고 워든은 해임됩니다. 디그롬만이 팔꿈치 신경 제거 수술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고 버텨내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메이저리그의 평균 패스트볼 구속은 93.2마일 슬라이더는 84.0마일인 반면 KBO 리그는 패스트볼이 88.5마일 슬라이더가 82.0마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막전에서 5이닝 1피안타 8K 무실점 노디시전 두번째 경기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후투했지만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디그롬은 오늘은 웬일인지 득점 지원을 넉넉히 받고 6이닝 10K 2실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한편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던 오타니는 회내금 부상을 당함으로써 올해는 더 이상 투수로 뛸 수 없게 됐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부분 투수로서의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고 공을 던지면 팔꿈치 부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오타니가 2018년 데뷔 두번째 등판에서 7이닝 12K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낼 때까지만 해도 제2의 베이브루스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정말 투타 겸업은 알면 알수록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투수와 타자가 각자의 웨이트를 따로 하는 요즘 시대에는 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